네. 오늘 모시는 손님은요. 김남국 전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루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산에서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안산에 사세요? 네. 안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산에 부모님도 살고 계시고요. 원래 안산 사람은 아니었죠. 솔직히. 안산에 뼈를 묻겠다고. 제가 처음에 안산에 내려갔는데요. 저희 지역에 계시다가 떠나가신 선배님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너무 많더라고요. 너도 그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게 많았던 거예요. 천정배 의원님 계셨고요. 황희 장관님 계셨고요. 백혜련 의원님 계셨고요. 손창환 위원장님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의 몇십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계속 왔다 가신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분들 출마하셨을 때는 안산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겠다고 쳤을 텐데. 아니 근데 이제 더 이상 국회의원 아닌데 왜 계시나요? 국회를 아니더라도 정치를 처음 이렇게 함께한 우리 당원들과 지역의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의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겠죠. 야 김남국 을이 있다. 한 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질려 한다. 그런 생각을 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안산시장.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모든 정치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자기의 욕심 과 목표를 다 내려놓고 정말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집권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과 목표를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 이야기할 때마다 손사리를 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깝다. 아쉽다. 김남국은 이렇게 소비하고 말 정치인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아직은 정치적 계획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계신 건 없는 모양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뭐예요?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조기 집권. 그게 우리 시민들이 또 함께할 일인데. 그럼요. 이론으로서 함께하겠다. 네. 그게 제 정치의 목표죠.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같이 지지자들과 서초동 갔었는데요. 서초동 분위기가 처음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긴장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벌금형 100만 원 넘어가느냐 마느냐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이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재판을 하는 판사는 이 기소 자체가 정적을 죽이려고 하는 정치 재판이다라는 저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이념이 공정과 정의예요. 그리고 형평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법이 그냥 고무줄처럼 줄어가지고 그냥 복종하듯이 갑자기 쪼그라들고 어떤 힘없고 약자한테는 그냥 이 법을 최대한으로 적용해가지고 세게 한다라고 하면 법이 법 자체가 존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의 중요한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형평 있게 균형 있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 그렇지가 않잖아요. 윤석열 봐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주 대놓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당선됐으니까 다 봐주고 이재명은 낙선했는데도 사실은 낙선 한 사람은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낙선했으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봐줘야 되는데 더 어렵게 기소를. 낙선한 사람에게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허위사실 공표. 이거는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변론으로 봐야 될 텐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을 때렸다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사실은 모호하고 주관적 일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확립된 판례도 이 허위사실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확장하면 안 된다라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해당 발언 이 나왔던 문헌 그대로를 해석을 해 줘야 되는데 이 판사는 전체적인 인상을 살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한 거죠. 유추해석을 한 거죠. 전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대법원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한 해석인데도 무리하게 한 거라서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정무적 정치적으로도 헌법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더라도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법적 형평성 이런 것들을 따지시네. 이게 사실 그게 핵심 인데. 되게 중요한 구조. 그런데 또 판사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검사들이 갖고 와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 줄게 공정하게. 그런데 올라오질 않는데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마지막에 이 모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고루가 사법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면 차라리 컴퓨터나 ai 갖다 놓고 판단을 하죠. 그렇지 그렇지. 균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안이 이 공소장 올라온 그냥 올라와 있는 그 재판에 있는 종이 기록 말고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실 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다른 사실 그 불법적인 것 그런 어떤 무리한 기소 야당 정적죽이기 수사라고 하는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읽어서 판단을 해야죠. 그래야지 인간이 재판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소장 너머에 맥락을 칠 수 있는 게 사법부여야 하고 그래야 사법부가 존경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법부 판결 앞에 모두가 말하자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사법부가 완전히 국민의힘 서초 출장소로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맞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의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이 좀 때가 아주 미묘한데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내놨는데 야당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이재명 방탄법 아니냐. 어떻게 보셨어요 .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 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가치가 헌법 적 두 가치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 있어서의 공정을 중시 하면 아주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 가지고 처벌 사유를 촘촘히 만드는 게 선거법의 공정을 지키는 길이겠죠. 그러나 이 한쪽 가치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선거에 어떤 출마한 사람의 공론회장에서 토론하고 활발하게 토론하고 표현할 수 있고 그걸 보고 판단하는 유권자의 투표권 이 제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균형점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오늘 출연하기 전에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여러 해외 판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처벌 자체를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두고서 거의 처벌을 하지 않고요. 주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도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명백한 나오기 사유인데. 네. 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 대놓고 그건 처벌 안 하더만요 보니까. 대놓고 너무 많은 것들을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 거짓말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가만히 있겠습니까 공방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때 이미 유권자가 공방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또 한 번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그걸 가져다가 재판부가 사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보이고요. 또 그것을 일부 판사들이 지금 이렇게 천만이 넘는 가장 유력한 여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심지어는 보수 같이 보수적인 분들도 이재명 뽑겠다고 하는 이 후보를 소수의 판사 몇 명이 피선거권을 박탈 해서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다라고 하면 심각한 헌법적인 헌법 훼손이라고 저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거라고.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문제의 발언이라고 하는 게 김문기 씨가 나온 사진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중앙정부 박근혜 정부로부터 압박받았다. 이 발언. 이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고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말이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있었는지 없었 는지 모르는 분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걸 가지고 사법부가 검찰 장단에 춤을 추면서 너 선거법 위반이야 징역형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앞으로 입단속을 해야지. 그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선거법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만 횡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 선거는 결과적으로 공론회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사실 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이 조항이 들어오는 게 1990년대 후반경 그 정도에 아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봐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물가 수준과 물가 수준을 비교하면 지금 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또 형법 내에서 형평을 보면 다른 벌금형과 비교를 할 때에 병과되는 게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다른 100만 원과 다른 100만 원은 그냥 벌금 100만 원으로 끝나는데 공직선거법의 100만 원은 국민이 선출한 그 선출된 권력을 직을 박탈해버린 당선 유형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피선거권을 5년 또는 10년까지 제한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못 출마하게 5년 내지 10년. 그래서 단순한 그냥 다른 100만 원의 벌금형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옛날 까마득하게 호랑이 담배 삐진 시절에 선배님들 선거 출마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워낙 돈선거 문제도 심각하고 허위사실 유포 막 찌라시 돌리고 이런 것들이 심했지만 지금은 우리 선거 문화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세는 돈은 쬐고 불법적인 돈선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선거는 돈은 쬐고 입은 푼다라고 해서 이 기조에 따라서 검찰과 법원도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유연하게 그리고 여야 간의 정치적인 균형을 맞춰서 재판하고 기소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무리한 정치 기소를 했고 그다음에 법원은 이거에 대해서 통제하고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장단 맞춰서 법원까지 함께 해버린 겁니다. 한성진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너무 재판 때 불성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마 그럴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약하다. 진해원 검사님 같은 경우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또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선거자금 돌려봤잖아요. 15% 득표율이 넘어가면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선거자금 몰수 피선거권 제한 그리고 당선 무효 이 3권을 선거법에서 지우자. 대신에 어떤 형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거를 공보에다 다 실어가지고 다음 선거 공보에 실어가지고 유권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하게 하자. 왜 이 선거 영역 국민들의 주권이 발동되는 이 영역에서 왜 그런 판사 검사 같은 관료들이 관료들이 나서서 어떤 정치인의 정치 참여 권리를 제약하느냐 아니 그 이전에 유권자들의 심판할 권리를 박탈하느냐 왜 그 권리를 니들이 갖다 멋대로 쓰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이 3권 이 3권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적인 관점에서 왜 주권자의 행사 그리고 이미 행사된 주권이죠. 이미 투표를 통해가지고 행사된 주권을 사후적으로 소수의 판사나 검사 그것도 아주 고도의 정치체적인 그런 정치검찰에게 그 손에 맡겨두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목을 검사들에게 단두대에 거기다가 갖다 대놓고 기다리고 있냐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판사님께서 이번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20일 때 마지막에 선거 출마를 하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왜냐하면 그분들 대다수가 다시 출마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했으면 오히려 이 논란 없이 동조하는 사람들도 의원님들도 꽤 있어가지고 합의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말해야 합의로 그게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다.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선 무효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김남국 의원님도 동조하시는 입장이시고 알겠습니다. 자 월요일에 위증교사죄 재판이 있습니다. 28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법리로 보면 법리로 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무죄가 나는 건데 네. 무죄가 맞는데요. 위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재판에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 없었고 위증이 있었더라도 실패한 교사다. 위증을 시킨 것도 없지만 시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실패한 교사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위증교사죄는 위증이 있어야 성격되는 죄 아니겠습니까? 위증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재판에 가서 그 김진성 씨라고 하는 분이 부탁한 위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위증교사로 처벌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검찰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기소할 때는 위증교사죄가 될 만하니까 그렇게 기소를 했을 텐데요. 검찰은 김진성 씨가 이미 자백했다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김진성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30분짜리의 녹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녹취를 분석을 해보면 수도 없이 12번 이상 13번 이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라고. 사실대로만. 사실대로만 말해주면 된다라고 그러고요. 오히려 또 거꾸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잘못 기억하는 걸 되짚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거든 이걸 다 알면서 그렇게 수긍하고 이 수긍하고 김진성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김진성 씨 자유의사에 따라서 김진성 씨가 기억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고 있었다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위중교사라고 그 녹취를 가지고 기소한다는 것 자체가 엉망치창인 거죠. 그런데 어떤 자기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소송에 걸렸어 허위사실 유포로. 그런데 이제 딱히 근거 없이 거짓말을 한 거라서 누구 보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걸로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실제로 나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난 그걸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위중교사죄가 성립이 되지. 엉망이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없었으면 위중교사죄가 성립이 안 될 텐데 그래요.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증거로 보나 위중교사죄가 아닌데 그렇다면 검찰이 이런저런 억지 논리를 펴겠죠. 이럴 때는 법에서 그런다면서요.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면 당연히 유죄가 나와야 무죄가 나와야 마땅한데. 그런데 이놈의 재판부들은 지금 요즘 사법부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이놈의 재판부들은 애매하면 유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한 번 기소가 되면 이거를 무죄를 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죠. 이게 사법부가 맹성할 부분이 있는 건데. 어떻게 정치적 맥락까지 다 고려했을 때 정치인 출신의 법조인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지금 재판부는 심증을 가지고 심증을 이미 한두 달 전에 심증을 어느 정도 내렸을 걸로 보이고요. 130페이지 정도. 이번 위중교사도 아마 100페이지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정도의 판결물 쓰려면 최소 2주 이상, 3주 이상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결론은 내려졌을 걸로 보이고요. 김혜경 여사에 대한 판결과 지금 15일 있었던 공직선거법 판결 자체가 다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판결들이어서 이런 사법부에 이상한 판결이 모종의 어떤 뭔가가 있다. 어떤 모종의 아주 안 좋은 그런 기운이 어둠의 손이 작용을 했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25일도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28일도. 아니, 그런데 그래도 마지막에 녹취록 전체를 다 재생시킨 거 보니까 거기 보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위중교사가 없는 정황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무리하게 또... 속으면 안 됩니다. 김용 전 대변인님의 입심 판사도 다 이렇게 뭔가 아주 공정하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고. 잘 들어주고. 마치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랬는데 완전히 그냥 피고인 측의 의견은 박살내버리고 검사가 쓴 마지막 의견서를 그냥 갖다가 통째로 복부 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녹취를 라고 했다고 쉽게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AI로 재판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AI는 좀 된 물이고. 제가 AI한테 넣어봤어요. 위중교사의 형법 교과서와 판례한 300개를 제가 다 긁어가지고 딱 AI한테 넣고요. 그다음에 녹취록 파일도 업로드하고 녹취록 스크립트도 업로드를 해가지고 자, 이거 위중교사냐 아니냐 판단해봐라.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라 했어요. 아니래요.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무죄라고 딱딱 조목조목 다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질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야, 검사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라. 검사는 이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아니라고 하고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 논리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봐라. 아니래요. 그래도 못. 그래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지금 이 녹취록의 당사자들은 대권주자이면서 유력한 경기도지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다. 과거의 공무원 성남시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신분상에서 그런 어떤 모종의 압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상의 관계를 놓고 또 다시 한 번 분석해봐라고 해도 20번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반대 논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논리를 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그 입장을 가지고 물어도 다 위중교사가 현행 판례에 비추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중교사의 판례에 위중교사 판례는요. 명백하게 거짓의 허위에 위증이 대상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백하게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는 게 채찍비트의 분석이었습니다. 아, 이거 참. 아니, 그런데 또 정치적 맥락에 정치적 맥락을 더해서 지난번 15일 판결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했다. 이런 얘기는 사실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우리 정치권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전현직 판사들도 야, 내가 판사라고 어디 얘기하고 다니기가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지경이에요. 오늘 뉴스쇼에 김형연 전 법제처장 이명박 정부 때 아마 법제처장 하셨던 이석연 말고. 이석연. 이석연 법제처장님이 1호 헌법학자 하시죠. 그분이 이제 뉴스쇼에 나오셔서 인터뷰 한 거를 제가 이제 안산에서 올라오면서 들었는데 이분도 본인이 판사 출신이고 법률을 해석하신 분이잖아요. 너무 심한 판결이다. 아, 그 말씀하셨어요. 너무 심한 판결이다고. 유죄 무죄도 주관적인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양형을 놓고 보더라도 양형형만 보더라도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양반이 정말 양심적인 분이시네. 그냥 평범한 그냥 대다수의 그냥 선량한 판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아니,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윤석열이 김영선 공천해줘라. 이 발언을 놓고 2022년 5월 9일 그 추임 전날 당선인 시절에 한 말이기 때문에 책임없다. 당선인은 일반 자연인, 일반인과 같다. 이런 얘기했을 때 지나가는 속아웃을 노릇이다 이러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헌법적 지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직자다. 따라서 당연히 이와 관련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석연 법제처장님은 헌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줬는데요. 그 헌법적인 관점 아니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수사를 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당선인 신분 시절에 당선인 유력한 시절에 뇌물을 받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처벌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선인 시절에도 이팔성 씨한테 의류를 정받아서 그게 또 뇌물죄로 인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네.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탄핵 사유도 되고 처벌감도 되는 건데. 맞습니다. 거기서 오늘 인터뷰에서 되게 세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아 이석연 전 법제처장.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뉴라이트셨거든. 아주 집요하게 노 대통령을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원래 경실련 출신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정상이 아니라고 했던 많은 분들이 정상으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약간은 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위증교사주의 같은 경우에 김진성 씨. 위증을 김진성 씨한테 교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검찰의 기소 논리가. 그런데 김진성 씨는 원래 위증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물론 기각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위증이 있었다로. 진술이 바뀐 거죠. 진술이 바뀌었는데. 아니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 안 합니까? 변호인도 그 부분을 아마 김진성 씨가 사실 진술이 바뀐 부분에 대한 동기 그다음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집요하게 변론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압박을 받으면 검찰이 우리 사업체를 털면 난 답이 없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아무도 꼭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뭐 탁 보고 이걸 가지고 보험죄로 만들어버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걸 떠나서 유무죄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업가들을 압박하면 이 사실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검찰이나 또는 힘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 그야말로 을 정도가 아니라 병정... 나중에 개가 된다고요. 개가. 이럴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사업가들이 쳔 그런 위치가 굉장히 취약한데.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쥐고 흔들고 5선의 국회의원에게 막 호통을 치던 명태균 씨조차도 구속만은 시키지 말아달라. 구속만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구소되게 돼서 수사받는 사람들이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느끼는 구속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직업 그리고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일고 온 그런 사업체가 완전히 굳어나버리고 망해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걸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명태균 얘기 나온 김에 명태균 이슈는 어디까지 불똥이 튈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이 이 범죄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 행사의 정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김건희 윤석열한테 가 있고 그 권력과 압력을 행사한 사람이 윤석열 부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수사해야죠. 당연히 수사해야죠.